베란다 낭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곳은 저의 집입니다. 요즘에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도서관도 안심대출만 되는 상황이라 도서관에서 책을 또 읽을 수도 없네요. 결국 집이 나의 도서관이고 친구들 모임 장소이고 카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란다에서 저는 가끔 이렇게 앉아서 책을 낭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온라인 독서 낭독 모임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낭독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젠 함께 읽기다 이 책인데요. 이 안에는 다양한 독서 모임에 관련되어 있는 함께 책을 읽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낭독의 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잠시 들어주세요. 낭독의 힘 말과 글은 하나다. 구어체와 문어체가 있지만 요즘은 그 구분이 모호하다. 강연 내용을 정리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우리 시대 최고의 에세이스트라 불리는 고종석의 글쓰기 책도 강연을 정리해 고종석의 문장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고미숙의 구어체 문장은 또 어떤가? 고전평론가라는 이름을 얻게 해준 열아일기, 웃음과 역설의 시 공간은 어려운 고전을 아주 명쾌한 해석으로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다. 발랄하고 경쾌한 해석에 힘입은 바 크지만 인기의 밑바탕에는 쉬운 입말체가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사주 명리학을 쉽게 들려주는 나의 운명 사형설명서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임껍정, 길 위에서 펼쳐지는 마이너리그의 향연 또와 마찬가지다. 고미숙은 공부의 달인 호모 콩푸스에서 낭독의 가치를 이렇게 언급했다. 낭송은 소리를 통해 몸의 안과 밖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집합적이다. 즉, 혼자서 할 때조차 그것은 외부와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소통의 욕구가 없이는 낭송이 불가능하다. 낭송은 자기 안의 타자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 집단적으로 암송을 하노라면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도 터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지식과 몸의 소외가 극복된다. 그렇다면 낭독은 어떻게 하는가? 명문장을 낭독하는 게 좋다. 토지, 박경리, 마로니의 북스나 티백산맥, 조정래, 해냄, 칼의 노래 같은 소설도 좋고 김영민의 공무론 같은 함축적인 입문서도 좋고 인간이 그리는 무늬처럼 강연을 바탕으로 정리한 입문교양서도 좋다. 에세이도 좋고 신문에 잘 쓴 칼럼도 좋다. 책만 보면 졸리다는 사람들에게도 낭독을 권한다. 묵독은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빠르지만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눈으로 글자를 따라 보는 걸 이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려운 개념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은 경우 쉽게 읽히지 않는다. 노노와 대학 같은 동양의 고전은 옛 선비들이 낭독하면서 읽는 경전이었다. 니코마코스 율리아 같은 서양의 입문고전도 낭독해서 읽으면 졸리지 않다. 낭독에는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 낭독을 해보면 3페이지에서 4쪽을 넘기기도 30분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다. 익숙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호흡이 그만큼 짧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낭독을 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허리와 어깨를 꼿꼿이 편 상태에서 좋은 소리가 나온다. 모든 일의 성패는 태도가 좌우하듯이 소리 또한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 책상 다리를 하고 주먹으로 발바닥을 두드리면서 낭랑하게 경전을 낭독했던 옛 선비들을 생각하면 된다. 흐트러진 자세로 낭독하는 모습은 쉽게 상상할 수 없다. 옛날에는 선비들이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담장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요즘은 옆집의 피아노 연습소리만 시끄럽게 들린다. 기계음과 자연의 소리는 엄연히 다르다. 좋은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낭독 연습을 하면 된다. 그리고 목이 쉬지 않고 좋은 소리를 내려면 배에서 끌어올려 머리를 가득 채우는 두성으로 연습해야 한다. 목에서 나는 소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괴롭게 하지만 배에서 울리는 소리는 듣는 사람도 즐겁게 한다. 나의 몸을 울리고 상대방의 가슴을 울린다. 이왕이면 함께 모여서 낭독하면 더 좋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즐거운 일이 바로 낭독이다. 한두 문단씩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읽으면 힘도 덜 들고 집중력도 키울 수 있다. 주거니 받거니 나의 낭독을 들려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낭독을 들을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목소리를 듣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다. 저자 강연회나 북코스트에서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저자와 책이 연결되고 책의 전체 맥락을 잡을 수도 있다. 저자 강연회가 저자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독서라고 한다면 독서 토론 모임은 그에 반하는 비판적 책 읽기를 하는 능동적인 독서다. 열 명이 모임에 참석하면 열 가지 다른 색깔의 읽기를 경험하는 것이다. 혼자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해소하기도 하고 무릎을 치며 공감했던 내용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도 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공감했던 내용이 다른 독자에게 비판받을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는 깊어지고 넓어진다. 독서가 자신만의 우주를 만드는 일이라면 공독은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우주를 만드는 일이다. 독서가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개인적인 활동이라면 공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네, 이젠 함께 읽기다 한 그 중에서 낭독에 관련되어 있는 모임 독서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낭독 독서 우리 함께 참여해봐요. 오늘 베란다 낭독 1편을 마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